중국 자체 내에도 그런 광물 자원들이 풍부하지만 해외에서의 공급망들을 통해서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군요 중국이 핵심 광물을 가지고 경제 보복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더라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고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기토류가 있다 대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일본 케이스를 학습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한국의 대 중국 외교통상학부 초빈 교수님 오늘 모신 분은 한국의 대 중국 외교통상학부 초빈 교수시죠 박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한진 교수님은 코트라에서 중국 담당으로 한 30여 년간 해외 근무를 하셨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는 걸로 그 상황을 실정을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즘 그와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어떤 반도체 규제라든가 이런 압박에 의해서 중국이 대응하는 반격하는 방식으로 핵심 광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거든요 규제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국이 핵심 광물을 무기화할 수 있는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한 팩트체크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국내에서 제가 연구한 분야하고 또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각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다 묶어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글로벌리 무기화할 수 있는 그 핵심 광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상황인 것인지 한번 좀 먼저 풀어봐 주시죠 네 우선 이 핵심 광물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광물이 아니고 앞에 핵심이 붙었죠 그렇죠 영어로 이제 코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광물이라는 것이죠 일단 핵심 광물이 되기 위해서는 희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드물어야 되고요 또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어야 되고 공급하는 나라가 이것을 통제했을 경우에 도입하는 나라는 큰 영향을 받는 이런 부분이죠 최근에 이 핵심 광물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지난 2018년부터 약 한 5년에 걸쳐서 수출 관세율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 반도체 영역까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때까지 보게 되면은 매번 제한적으로 맞받아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핵심 광물이라는 영역은 중국이 아주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중국도 생각을 하고 있고 서방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핵심 광물이 대단히 메커니즘 쪽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 아시다시피 중국은 거대한 면적 때문에 또 안에는 산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온갖 광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해마다 중요 광물들이 매장량이 확인이 됐다는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중국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광물보다는 해외에 있는 광물에 대한 확보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가공을 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중국이 압도적이다 하는 이런 영역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수산물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직접 재배를 하거나 뭐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이후 단계, 소비 단계까지의 유통을 다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 광물에 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세계 속의 중국이 핵심 광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중국이 리파이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물에서 리파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제 가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해외에서 전부 중국으로 향한 화살표 끝에 리파이닝 중국이 가공을 한다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출발점 해외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코발트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밑쪽에서는 니켈, 코발트, 니켈, 코발트 저기 남미에서는 리튬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나온 것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경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직접 도입을 하는 게 있고요 장기 계약에 의해서 또 하나는 현지 광산을 중국이 사거나 아니면 지분 참여를 통해서 사실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정말 흰색 석유라고 하는 이 니켈 같은 경우도 이런 구조를 통해서 중국이 세계의 네트워크를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히토류 있지 않습니까? 히토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리파이닝하고 프로세싱 그러니까 정제 가공 단계까지 합하게 되면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의 90%를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여기서 이것을 틀어지고 내놓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양을 줄인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종래 2010년도에 일본 사례를 봤습니다만 대단히 힘들어지고요 더더군다나 히토류 전쟁이 있었죠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전부 디지털 신에너지를 다 화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미래 산업이라는 것은 이런 핵심 광물이 없이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네 중국 자체 내에도 그런 광물 자원들이 풍부하지만 그것을 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의 공급망들을 지분 투자라든가 인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유통을 통해서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군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도입을 하는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될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중국이 묘하게도 이 이유 때문에 바로 중국이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해외 각 지역에서 광물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물이 묻혀 있는 지역은 상당수가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도 자원민족주의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유통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국제정치학적으로 미국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설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대단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들어가서 보는 중국의 정보에 보게 되면 자기들이 오히려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중국이 중요 금속 광물의 90%는 해외 의존도가 국내 생산보다 더 많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와서 가공해서 유통하는 거니까 수입 내지는 투자한 데서 도입을 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삐끗하게 되면 중국도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특별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중국 국내에서 매장량을 적극 확인을 하라 2, 3년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지도를 놓고 보면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가운데 이 지역이 우리가 사천성이라고 얘기하는 스촨입니다 이쪽은 정말 광물의 보고예요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데요 이쪽에서 어떤 특수 광물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확인됐던 매장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1년 사이에 발견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 해외 국가 한국을 포함해서로서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히토르라고 처음에는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은 하얀 소귀로 표현되는 니켈이라든가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 우리가 너무 의존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서방세계뿐 아니라 우리 한국의 고민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해외에 그렇게 묻혀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미 고기는 주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국유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중국이 이미 먼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혹은 해외에서 국을 정제 가공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새로 매장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실제 캐서 활용하기까지는 최장 한 10년까지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 여러 지역에서 과연 중국산 니켈이 없으면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전문가별로 여러 가지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결론은 이코노미스트 영국에서도 그런 보도를 최근에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니켈 공급이 끊어진다면 일부 조달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물량을 가져다가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가기는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해마다 소요량이 기가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걸 무기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반대 국가 들여서는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중국도 그걸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들이나 그쪽 소유되어 있는 광산 소유국가라든가 이런 데에는 돈을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돈을 안 만들어주고 이익이 없네? 이것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저는 중국이 최근에 중국발 경제보복, 경제강압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이 핵심 광물을 가지고 경제보복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는 하더라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중국 자체도 그렇고요. 방금 해외 광물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이 국내에서 캔 것하고 해외 광물 부분하고 과연 이걸 무기화하는 데 어떤 방식이 있을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 캔 것은 마음대로 가격을 시장이 많을 때는 덤핑도 쳤다가 희귀할 때는 선전까지 올리기도 했다가 크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 광물에 중국이 거기 투자를 해서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광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함부로 자의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거나 물량을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긴장은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점차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시급하게 다가온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히토류를 위시한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굉장히 일찍부터 전략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지난 1987년입니다. 그때 같으면 시진핑 전에 지도자가 덩샤오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덩샤오픽 지도자가 아직 생존일 때예요. 그리고 우리 다 아는 1998년, 1988년 이런 천안문 사태 이런 것도 이전이에요. 1987년도에 덩샤오픽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백색검속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그 시기에 이곳은 무기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아까 제가 2010년도에 중국이 대일본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바람에 일본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돌연 중단을 하고 나니까 전 세계 히토류 가격이 일시에 10배가 치솟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더 했죠. 그래서 2010년은 일본과 미국에 있어서 핵심 강물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기가 됐고요. 중국은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인식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때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의 방안으로 그때 추진했던 게 히토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제 개발 이런 것들에서도 또 성과가 컸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 갔다가는 수요처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걸 깨달았던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광물 영역에 있어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일본 케이스를 학습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일본이 나름대로 성공을 했었고요. 가장 큰 것은 말씀하셨듯이 대체제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 광물이 히토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니켈, 코발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제를 다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또 충분한 물량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겠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쨌건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에 끼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일단은 서로 이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톤다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상무 장관 돌아가고 나서 나오는 발표문들을 보니까 뭔가 타협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서로 공격적이고 아주 날카롭던데요. 사실은 중국 상무부장은 제가 중국에서 중국 본부장 근무할 때 그 시기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흑룡강성, 북부 흑룡강성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주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흑룡강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왕원타오 당시 성장을 특별히 파견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왕원타오 성장은 대단히 경제 건설에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거 사례로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상무부 간에는 비교적 관계가 괜찮아요. 정말로 싸울 때는 미국에서 국무부나 재무부가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상무부가 온다고 했을 때는 사실 중국에서는 이미 양국이 공동 발표를 한 다음 방문 계획을 발표한 다음부터 중국에서는 환영 메시지를 계속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았나 하는 것은 또 그렇지 않죠. 저는 이번에 보몬드 장관이 다녀가면서 중국에서 남긴 성과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는데요. 첫째는 우리 대화는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 사이에 만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대화를 회복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을 하나 찾자. 그게 바로 관광 교류입니다. 관광객들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현재 중국에 가하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압박 이런 것은 당분간 풀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이 부분은 중국 역시도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보몬드 장관이 떠난 후에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자꾸 전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끊겼던 대화 기재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주 극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적어도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막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보몬드 장관은 미국 돌아가자마자 다양한 압박 카드로 중국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또 칩은 절대 안 팔겠다. 중국 때릴 채찍이 있다. 이런 발언을 쏟아내니까 중국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그 영역은 보몬드 장관이 중국에 가서 이번에 국가 지도자급 인사를 6명이나 만날 때 매번 그 얘기나 한 것으로 우리 잘 지냅시다. 미국은 중국하고 디커플링 할 생각이 조금 더 없습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는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게 우리가 국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는 보몬드 장관이 돌아가고 나서 3일 있다가 CNN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수출 규제를 할 수가 있고 투자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관세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채찍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중국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 그 속내를 볼 수 있는 것은 황구시보지 않습니까? 황구시보에 보면 보몬드 장관이 CNN에서 했던 얘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다 가지고 있다. 서방이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 받아칠 수가 있다. 어떤 수단도 있다.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 조치다 하면서 합리화 조치까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양국이 적어도 이 껄끄러운 문제는 서로 인정을 하는 손에서 경제 영역은 또 인적 교류 영역은 교류를 해보자 하는 이런 이번에 결산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어떤 조치들 취하는 희귀, 핵심 강물에 대한 수입 제한이라든가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